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 열처리노트, 일간 보호신문사, 일본쪽 자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목은 내충격성의 향상책. 충격받을 때 잘 깨지지 않는 특성의 향상 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내충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담금질 뜨임이 좋다. 100% 마르텐센터를 만든 다음에 뜨임을 해야지 완전한 담금질, 완전한 마르텐센터가 아닌 경우는 좀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뭐 이건 결국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공습강용이라고 보시고, 만약에 S45C다. 자, 다시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스터나이트고요. 알파 플러스 FE3C, 여기가 이제 알파고요.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감마잖아요. 불완전한 담금질을 하려면 여기 있던 45C를 페퍼, 페퍼, 페퍼를 오스터나이트 만들어서 100% 오스터나이트를 만들어야죠. 100% 오스터나이트를 만든 다음에 순행을 해서 100% 마르텐센터를 만드는 게 완전한 담금질입니다. 또 뜨임 해가지고 만약에 4단계라면 소르바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소르바이트, 소르바이트는 조대입상 시멘트하이트, 소르바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오스터나이트를 만든 다음에 100% 오스터나이트, 그 다음에 100% 마르텐사이트, 소르바이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하게 보시면 통역경도에 완전하게 담금질이 이루어진 것을 뜨임 했을 때와 불완전 담금질을 한 것을 뜨임 했을 때 예를 들어서는 뇌충격성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 담금질을 뜨임을 한 것이 좋다는 것은 두말의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불완전 담금질을 뜨임을 한 것은 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뇌충격성이 큰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담금질을 하고 뜨임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불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3선인데, A3선 통과해서 100% 오스터나이트를 한 50도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게 910도니까요. 충분히 올려서 900도 이상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온도를 올리지 못해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시면 100% 오스터나이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알파, 페라이트 플러스 감마, 알파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알파 플러스 감마 영역이니까요. 페라이트 오스터나이트가 조금 섞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행을 하면,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하면 결국 불완전한 조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는 그대로 있고요. 페라이트 있고,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 다다다다다다. 알파, 마르텐사이트, 알파, 마르텐사이트. 알파 플러스 감마, 페 플러스 마가 되어버리면 불완전 조직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팽창 뒤틀림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불균일 조직이다 보니까 이쪽에 균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뜨임해도 마찬가지예요. 뜨임해도 마찬가지로 뜨임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알파는 그대로 그대로, 페라이트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쏘르바이트 바뀌겠죠. 쏘, 페, 쏘, 페라이트, 쏘르바이트. 불균일한 조직이잖아요. 동일한 쏘르바이트가 아니고요. 100%짜리. 그래서 조직의 불균일 때문에 인성도 떨어지고 충격받으면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하지 못하니까 충격이 견디기 힘들다. 충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단검질뜸임을 하면 합검원소에는 거의 좌우되지 않는다. 합검원소는 단검질의 깊이적, 단검질성, 소입성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합검원에 들어가면 단검질 할 수 있는 시간적 예후만 좋다는 거지. 질량효과는 좀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마르텐사이트라든가 조직의 변화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충력성에 큰 경도는 HRC 50 정도 전후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HRC 50 정도라면 오스탬퍼, 베이나이트 단검질 있죠. 오스탬퍼링도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로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0% 오스탬퍼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순행해서 100% 마르텐스 만들고 그 다음에 소르바이트를 만들고 이것이 충격성 인생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